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실기 강의 맡고 있는 김상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에 소방시설관리사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기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기준은 학습 우선순위인데요 출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실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포함해 출제한다 그래서 기본 개념 그리고 원리,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이 출제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출제 기준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광업별로 한번 살펴보면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은 세부 항목이 소방시설 점검 절차와 소방시설 점검기구 사용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점검 실무에서 관련 법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점검 실무 행정은 법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령 그 다음 이 법령에 관련된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NFSC, 국가화재 안전기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에 관련된 거 소방시설법에 관련된 거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중이업서법 업서법 이것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을 좀 아셔야 돼요 건축법 시행령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 방화 구조 규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도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초고층 그 다음에 지하연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법관 건축물 재난관련 특발법 이런 부분들 등등등등 굉장히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넓은데 그 중에서 국가화재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아셔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법령이죠 그거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도 일부를 좀 아셔야 되겠고요 소방기본법 이런 것 등등이 바로 소방관련 법령이다 그래서 법령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검 절차인데 여기는 점검실무, 기본개념, 원리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점검기구 사용법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순서 물론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요 자체 점검사항 등의 고시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뒤쪽에 또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의 설계미 시공에서는 기계시설의 설계미 시공과 전기시설의 설계미 시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기계시설이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출제되는 문항수도 많죠 기계시설이 그래서 기계시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방시설 설계미 시공에 대한 기본개념 및 원리를 포함한다 그래서 개념 기본개념이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면 공동현상이라든가 수격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키핑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RDD 또는 ADD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RTI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리 원리에 관한 거 그래서 기본개념의 원리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 수방기술사에서 다루는 그런 개념 또는 원리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관련된 거는 우리는 교재 다 수록을 해놨어요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다 굳이 찾아보시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수록을 해놨으니까 그거 하시고 나머지 이제 더 필요한 건 찾아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과목 일부 면제인데 기술사나 우연물 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전축, 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여기 관련된 거를 취득하시면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이렇게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 소방공무원은 5년 이상 근무경이 있는 분 여기는 점검실비행정이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경이 있고 기술사나 기능장이나 건축사나 건축기계나 건축전기나 공조냉동이 있으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험의 방법은 1교시, 2교시 이렇게 됩니다 둘 다 다 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보실 수 있어요 면제 조건이 되면 1교시는 점검실비행정인데요 오전 9시 반부터 11시까지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설계 및 시공 12시부터 1시 반까지 물론 90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기본 구성이 이렇습니다 광업별 3문항이고요 총 6문항, 논수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결정기준은 5명이 채점을 해서 최고점과 채점을 뺀다 그럼 나머지 3명의 점수를 합기해서 3으로 나눠서 평균치로 합격 여부를 절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이니까 우리 두 과목 보는 거 아니에요 정검실비행정과 설계 및 시공 두 과목인데 평균 40점 이상 그 다음에 전체 두 과목 합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 그래서 계산 문제하고 서수형 문제인데 13회부터 21회 때까지 비중을 보면 계산과 서수형을 쭉 보면 최근에 20회, 21회 보면 20회 때가 계산이 42점 그 다음에 서수형은 58점 나왔고요 21회 때는 54점, 46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게 되면 이때는 한 6대 4 정도 이때는 지금 보니까 5대 5 정도로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바늘림 하면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19회 때는 계산 문제가 비중이 높죠 이렇게 18회 때도 마찬가지고 계산 문제 비중이 좀 높다 전체로 보면 서수형의 비중이 많을수록 합격률은 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합격률이 좀 올라가고요 계산 문제가 적게 나오면 합격률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20, 21회니까 22회를 예상해 보면 이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반반 또는 6대 4 정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 기타를 구분해 보았더니 화재 안전 기준이 20회 때는 24점 여기는 76점 기타가 그 다음에 21회 때는 54점, 46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회에 비해서 화재 안전 기준 비중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기타 비중이 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19회 때 보면 이거 뭐예요 약 8대 2 8대 2에다가 여기는 뭐예요 2대 8 정도 보면 되겠죠 2대 8 여기다가 이거는 5대 5 정도 그렇죠 이렇게 균형을 어느 정도 맞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재 안전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기타와 관련된 게 뭐냐면 화재 안전 기준 외이니까 우리 필기 때 했던 유치에 관련된 거 수리학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소방전기에 관련된 거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약재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검 칠무양정 보겠습니다 점검 칠무양정은 전체로 봤을 때 13회부터 21회 때까지 쭉 분석을 해보니까 화재 안전 기준이 비중이 좀 떨어졌어요 21점 그 다음에 23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회 때는 38점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로 보면 이 정도가 보통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련 법규 20회는 46점 여긴 10점 그래서 20회 같은 경우는 법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거 자체 점검고시도 33점 지금 보세요 자체 점검고시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바로 종합정밀 점검표 그 다음에 작동기능에 관련된 거 그리고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그 다음에 성능시험조사표 성능시험조사표 여기는 도시기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도시기후 이런 거 이거 관련된 것들이 지금 보면 13회부터 매 회차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점검고시만 정확하게 다 외우시더라도 33점 24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 점검고시는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사실 외울 거는 많죠 외울 거는 많지만 출제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외우기만 하면 내가 기본 점수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 점검고시는 되도록이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점수를 기본적으로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관련된 거 쭉 안 나오다가 시험에 관련된 게 24점 나왔고요 기타에 관련된 것도 19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 이랬다가 조금 골고루 출제가 많이 됐다 골고루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18의 유형과 비타죠 18의 유형과 유사하게 전체로 오면 배점이 골고루 출제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체가 그럼 이제 13, 14, 15하고 그 다음에 19의 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세 가지 몰려왔잖아요 NFC 관련 법규 자체 정보 시 그렇죠? 몰빵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형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22회 때도 어쨌든 간에 여기는 필수적으로 나온다는 여기는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NFC 관련 법규 자체 정보 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많은 양을 외워가지고 시험 당일날 작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험 기타에 관련된 거는 뭐예요? 뭐 점검 방법 점검 원인 그렇죠? 무슨 원인 고장 원인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시험 기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시설관리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잔이 기준은요 맹목적인 암기보다 이해 유지에 확실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사라는 것을 준비하시려면 화재안전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로채우기 형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폭넓게 학습을 하자 그러니까 딱딱딱 찍어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넓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용어정이 짧은 기준부터 상세하게 암기를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성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정확성이 그러니까 책하고 똑같이 쓸 정도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쓰시오 다섯 가지를 쓰시오 이랬을 때 다섯 가지를 다 썼을 때 5점이면 이 원래 있던 화재안전기준하고 약간의 변형이나 차이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를 제대로 못 쓰면 점수를 0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섯 가지 쓰시오라고 했을 때 이게 5점입니다 5점 그러면 다섯 가지를 다 썼을 때 5점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쓰고 하나를 못 썼어요 그러면 뭐 이러니까 우리가 부분 주수에서 4점 그렇죠?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채점 기줄로 0점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 썼을 때 5점이지 하나도 못 쓰면 0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만약에 쭉 채점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합격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분 점수를 줘야 되겠죠 이때는 그런데 합격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때는 이렇게 아주 현미경 채점을 한다 합격자가 너무 적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부분 점수를 이렇게 준다 그렇죠? 채점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부분 점수는 분명히 있는데요 합격자가 몇 명 정도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전체적으로 합격인원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거기에 맞춰서 채점 기준을 강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완화시켜서 채점할 거냐 이것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는 절대평가지만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에 더 가깝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합격인원수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출제 유형의 변화를 읽어라 전체 기준을 쓰는 것보다 일부 기준 선수 형태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서 1번하고 2번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비워놓고 그 다음 5번 써놓고 여기에 기역, 니은 해놓고 기역, 니은에 알맞은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면 암기법을 개발해야 되겠죠 많은 양을 외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암기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점검실무 행정 학습 전략입니다 실명 문제를 대비하자 설비율 고장원인 대책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설비율 고장원인 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본 개념을 정리하자 개념에 관련된 거 이것도 정리가 잘 되고요 그 다음 설비율 정거 항목 외관 점검표에서 외관 점검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외관 점검표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먼저 완벽하게 정리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소방시설 점검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성능시험 교사표도 일부 외우시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 시행용 별표 5를 남기하자 시행용 별표 5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규모, 용도, 수용인원을 고려해서 설치되는 그런 소방시설을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설계도 중요해요 설계에서도 중요하고 점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점검 면적이 활용되는 계산 문제를 정리하자 계산 문제가 20일에 대로 출제가 됐죠 심지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에 관련된 것은 기본적인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시험 보러 가실 때 반드시 계산 길은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점검만 보시더라도 그 다음 동작원리 소방관련 법령 이 소방관련 법령이 범위가 너무 넓고 많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라도 더 많이 외우신 분이 합격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려운 것보다 쉬운 거 먼저 하자 쉬운 것보다 그 다음 어떤 배열이든지 항상 기본 문제 60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20점 나오고요 어려운 거 20점 나와요 그래서 기본 문제하고 중간 문제만 잘 맞춰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합격이 보인다 그래서 항상 기본이에요 항상 기본 여기서 기본은 뭡니까? 과전기준 외우는 거 소방관련 법령 외우는 거 점검표 외우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얘는 딱 정해진 거 없이 이해할 필요 없이 외우면 되는 거니까 결론은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외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못 쓰는 거죠 설계미 시공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면 계산 공식하고 단위를 반드시 정리하자 계산 공식하고 기본 단위를 몰라서 떨어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딱 떨어지고 나서는 본인 그런 얘기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억울한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못 외웠잖아 그렇죠?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억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문제 없이 잘했는데 외부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억울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 책임이에요 공식 헷갈린 거 기본 단위도 헷갈린 거 그건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외우시고 기본 개념 정리하고 공식을 유도하다 공식 유도하는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유도되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교재에 또 많이 수록을 또 해놨어요 그 다음 소방전기 기계 일반에 관련된 기초 이론을 충분히 숙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초입니다 기초 항상 기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거는 틀리고요 꼭 쉬운 거를 틀려가지고 점수가 60점이 안 나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건 당연히 모르죠 어려우니까 그런데 쉬운 거를 실수해서 착각해서 공부한 지 오래돼서 못 맞췄단 말에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공부를 오래 하실수록요 이 두 번째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기본 개념과 공식 이거를 계속 기계적으로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돌다리 두리로 건너라 쉬운 문제일수록 반드시 실제 답안제 풀어서 실수를 줄여라 그러니까 실전처럼 실전처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오답노트를 작성하자 이게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답노트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러면 공식을 헷갈렸다든지 그 애들은 단위를 헷갈렸다든지 그 다음에 기준을 잘못 알고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오답노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똑같은 걸 똑같이 실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자꾸 복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설리별 성능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성능시험 방법은 보통 점검에 많이 국한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퓨전입니다 점검과 설계가 막 섞어버려요 섞어서 이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또 기본에 충실해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60, 중간 20 그 다음에 어려운 거 20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과 중간을 잘 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출문제로 답안제 작성 시간을 연습하자 실전 감각이 상승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실전 답안 작성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그러면 우리 배우라기에서 이루어지는 시설과의사 실기강좌 커리큘럼을 보시면 첫 번째는 화자님 기준이 소방관련 법령이 공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거부터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공통과목이고요 실기기초고 바이블이다 그 다음에 점검진무 행정입니다 점검진무 행정 일단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핵심 요점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출제성 문제이고 기출문제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시공 핵심 정리, 출제성 문제, 기출문제, 모의고사 그래서 핵심 정리는 바로 설비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기계일반, 소방전기일반 기계일반은 유체에 관련된 거 쭉 정리해놨고요 전기일반에 관련된 거 쭉 정리해놨고 소화기구 따로 정리해놨고 그래서 그런 기준 중에서 계산에 관련된 거 얘를 딱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하나만 딱 보시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다 되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단지 점검진무 행정과 설계 및 시공에서는 화재 안전기준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어디서? 여기서 화전기준을 따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기준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디서?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계산하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부분과 그리고 화재 안전기준까지 다 종합적으로 몰아서 실제 시험 형식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럼 광업면제 따로 학습 전략입니다 광업면제가 아니다 그러면 화재 안전기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점검입니다 순서가 화재 안전기준, 설계 그리고 점검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시공 면제다 그러면 화재 안전기준하고 점검진무 가시면 되고 점검이 면제다 그럼 화재 안전기준하고 설계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22회 때 시설관리사 실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거를 체크를 내셔야 되느냐 포인트가 설계 및 시공입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 정리하기 이거는 우리 교재에 보면 파트별로 요점 정리가 쭉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항상 반복적으로 대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계산 문제 풀이 능력 향상시킨다 공식 단위 정리 필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필수 공식 유도하기 최근에 트렌드가 공식 유도하는 것이 또 출제가 되고 공식을 유도하고 계산하시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설별 동작 권리, 동작 순서 정리해라 별표 외워라 기본을 충실하면 합격이 보인다 이게 설계 및 시공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점검 실무 행정 여기는 실무형 문제 기본 개념을 정리해라 그래서 실제 점검 우리가 하면서 해야 되는 점검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장 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확인 사항이라든가 그렇죠? 또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죠 관련 법령 정리해라 중점적으로 내가 외울 걸로 먼저 정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철별 수세당 용어정이 점검 항목을 숙지하라 그리고 화자능 유전 숙지하기 그러니까 이 점검 실무 행정은 어쨌든 법령에 관련된 것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령의 공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노력의 결과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한 것만큼 나와요 시설관리사는 하루에 5시간 1년이면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매일 1년을 매진하면 합격합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 시간을 못 지키거나 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쉬었거나 이러면 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365일 곱하기 5시간입니다 하루에 그러면 절대적으로 보세요 계산을 볼게요 5630에 2에다가 535니까 1825시간이다 그렇죠? 1825시간을 하면 1년이면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25시간 이게 절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루에 3시간 공부해요 3시간 그러면 601이 걸려요 368이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안 쉬고 쭉 이게 절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절대 시간 그래서 이 하루에 5시간씩 1년 동안 매진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시설관리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무조건 직진해요 앞만 보고 가라 앞만 보고 주변에 이거 숨겼지 말고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쭉 가시면 어느 순간에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합격자 명단에 내가 딱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합격에 관련된 설명회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문구가 저는 항상 기억을 하고 기억에 남는 문구인데요 노력의 결과 배신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루에 고정적으로 5시간 1년이면 반드시 합격을 한다 왜? 제가 했으니까요 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에 시설관리사를 닦고 그다음에 소방기술사도 합격을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전기안전기술사도 합격을 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시갈로 여러분들이 매진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한 번 도전하면 기간을 길게 잡을 게 아니라 단시간에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 건가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요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어디 어디 부분이 나오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특히 점검실 명령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부분은 다 공부하시는 왜? 나오는 거 알잖아요 여기서 나올 거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건 안 나오겠지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하면 항상 뺐던 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후회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많은 양을 다 외우냐 물어보시면 맞는데요 외울 수 있습니다 절박하면 다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절박한 그런 심정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시고 열심히 정진하면 합격할 수 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